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어를 항상 같이 붙여서 써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지잡고 아니겠어요? 이 좋은 걸 왜 안해요? 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본 적 있죠 지부시 이주이랭더 랭추엔 지메이마 헐러얼뿌웨이너 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말하기 여기 저희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성어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즉 창 시원시원하게 수어 위엔 위는 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향여우라는 뜻인데 향여우言 말 즉 하고 싶은 말을 창 시원하게 하시고 거수 각자 서술하세요 지진 자신의 의견 즉 어떤 토론이라든지 대화를 할 때 자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할 때 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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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